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이렇게 사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찾아보면 다 있으시잖아요. 정말 강사가 되어볼 수도 있고 아이가 가서 친구들을 사귀는 건 말판왕도 엄마들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. 청가의 학교 엄마들이 되게 두려워요.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있다는 게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. 이 경험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길을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끔 하는 거에 보탬이 될 수 있겠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